이곳은 센터포인트 플라트넘 호텔의 키즈 클럽입니다. 상주하는 직원은 없구요. 간단한 장난감 완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키즈 클럽 프로그램은 기대하면 안되구요. 상주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그냥 자녀들이 한두 시간 재밌게 놀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기 이와 같이 장난감들이 있구요. 자 그리고 여기는 유치원에 있는 놀이기구죠.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구요. 유치원생들이 놀기 좋은 미끄럼틀이 있습니다. 저기 차도 몇개 있구요. 차가 몇개 있습니다. 장난감. 안쪽에도 기차도 있고 장난감 몇개가 있습니다. 뭐 그냥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잠시 놀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구요. 여기는 부엌이죠. 부엌 세트도 있습니다. 지금 바닥을 보면 고무매트입니다. 그래서 넘어져도 그게 다칠 일은 없구요. 자 여기도 여기는 식당처럼 되어있네요. 디너 해가지고.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. 아이들이 와서 한시간 정도 놀다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특별히 기대할 건 없구요. 여기는 부모님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구요. 휴대폰 보시면 아이들이 앉아서 적당히 한시간 정도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공기정화기 도 있구요. 공기정화기 도 있구요. 공기정화기 도etti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